오늘 시장을 움직인 이슈 짚어보면서 다음 주 투자 시그널도 찾아보겠습니다. SK인베스트 송가람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이 회복세를 보인 만큼 다양한 섹터가 움직였는데 그 중 어떤 이슈와 섹터를 주목해보면 좋을지 첫 번째 내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이슈입니다. 이번엔 해리스 트레이드, 친환경 에너지가 뜬다입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몰라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 눈에 띄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한 달 전쯤만 하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 피습 사건 이후에 트럼프 대세론이 시장을 뒤덮었고 그때는 트럼프 트레이드가 시장의 키워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해리스가 앞서고 있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지지율 추이를 좀 함께 짚어보면서 어떤 섹터가 해리스 관련주로 분류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트럼프가 어느 정도 우세한 상황이었지만 민주당 후보가 다시 한번 부각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대선 레이스 속에서는 아무래도 지지율이 올라오는 후보가 더 부각을 받게 되기 마련인데요. 현재 보시고 계신 것처럼 지금 해리스 후보의 성장세가 상당히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리스 후보의 관련된 특히 민주당 관련된 종목분들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그 섹터 안에서도 이전에 관심이 받았던 친환경 에너지 부분 그중에서도 풍력과 태양광 쪽에서 강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의 강세는 우리가 꾸준히 좀 더 지켜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상승함에 따라서 이런 친환경 관련 주들은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것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풍력, 태양광 모든 이 두 가지 섹터가 함께 움직임이 나올 것이고 특히 최근 들어서 이 정부에서 친환경 관련 섹터, 태양광, 풍력할 것 없이 이 섹터 안에서의 지원들을 늘려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 프로젝트들이 강화되면서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여기에 따른 이전 이슈가 나왔던 전선주들 같은 경우에도 추가로 이슈가 나올 수 있다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지지율 추이도 저희가 화면으로 함께 살펴봤고요. 여기에 친환경 정책, 미국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정부의 정책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풍력 관련된 이야기도 해주셨고 전력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전선주까지도 함께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지금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중국산 기자재의 시장 잠식을 막기 위해서 정부도 정책을 세우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친환경 관련해서 풍력주가 오늘뿐만이 아니라 전거래일부터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시세가 좀 장기적으로, 긴 호흡으로도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에서 단기적인 흐름이 나왔던 종목분들이 좀 더 장기적으로 추가적인 흐름이 나올 것이냐, 주도주가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풍력주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많이 하락했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우리가 판단했을 때도 지금은 충분히 우리가 저가에서 매수로 접근해볼 만한 위치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긍정적인 영향은 단기로는 끝나지 않고 이런 대선 레이스 중간에, 그리고 대선 레이스 이후에도 충분히 이런 중장기적인 흐름까지도 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단순히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 상승, 그리고 민주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볼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전력 인프라, 그리고 전력 인프라 외에도 친환경 인프라에 대한 이슈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선에서의 이슈가 강력하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은 확실하지만 이 이후에도 이 이슈가 다시 사그라들은 이후 다시 한 번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볼 만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에서 친환경적인 이슈, 그리고 대선 이슈, 이 두 가지를 함께 단기로는 봐야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에서 해상풍력 부분을 도입을 하겠다라는 부분, 전 세계적인 도입 부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글로벌 풍력 발전 시설에 대한 수요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올해 들어서 10% 이상 상승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단기적인 흐름은 분명히 좋을 것이다. 중장기적인 흐름도 함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글로벌 시장에서도 풍력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입니다. 단기적으로도 유효하고 장기적으로도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은 풍력에 집중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로 분류되는 것에는 참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태양광도 있고 수소도 있고 각각의 섹터도 다 한 번씩 기대감을 크게 불러일으켰던 과거가 있는데 결국 이 중에서 지금 대표님이 가장 좀 유망하게 보시는 쪽은 아무래도 풍력일까요? 어디로 봐야 될까요? 저는 풍력과 태양광 함께 봐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앵커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수소 부분도 확실히 기대감이 많이 남아있고 또 주목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저점 구간에서 매수로 접근한다고 했을 때는 태양광과 풍력 부분을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 부분은 단기적인 수급 부분 체크를 해봤을 때도 이 두 섹터가 최근 흐름이 나왔다라는 점 그리고 정부나 해외에서의 투자 부분 이 두 가지를 체크를 해볼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요. 반면에 이 수소 부분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먹거리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특히 이 수소력 원료 전지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차의 엔진 역할을 하면서 앞으로 연료 전지 수출액이 상당히 늘어날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 글로벌 시장 규모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라는 전망이 함께 나오고 있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점은 잠재적인 기술은 굉장히 좋다라는 부분 첫 번째 하지만 이 수소 충전 부분, 수소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부분 특히 인프라 부분에 있어서 수소차 충전 인프라가 현재는 많이 갖춰져 있지 않죠. 국내 부분도 마찬가지고 해외 부분도 인프라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의 기술 개발 부분도 나아갈 길이 많다라는 점에서 기술 개발 부분 그리고 인프라 부분에서 수소차는 지금 당장 수급이 들어오기에는 우리가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라는 점에서 지금 바로 이런 신재생 에너지 쪽을 보신다라고 하신다면 태양광과 풍력 함께 바닷건에서 나오는 수급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신재생 안에서도 이 발전, 산업 발전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시기적인 면도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에 따라서 수급이 뒷받침 되는지도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수소는 아무래도 지금 인프라가 조금 더 미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태양광과 풍력에 대해서 집중해보자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가 사실 조금 요즘에는 주목을 받고 있는데 한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신재생이 상승 모멘텀을 받기는 좀 어려운가라는 전망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한 달 전에만 해도 시장을 뛰어다니는 이 섹터가 사실 원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전과 신재생 중에 이제는 완전 갈아타야 하나? 아니면 다 조금씩 가져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 두 가지를 한 바구니에 담는 전략도 가능할까요? 뭐 지난경에 고려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원전과 태양광, 풍력 함께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쪽에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볼 것이냐. 원전 부분에서의 기술 증가 그리고 수주량 증가 혹은 이 태양광과 풍력에서의 현재 인프라가 더 커질 것이냐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술적으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시게 되느냐라는 점을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요. 풍력과 태양광 이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환경적으로 좋고 하지만 효율적으로는 원전보다는 확실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각 정부의 발표 그리고 친환경 정책들의 흐름 어떻게 가는지를 체크를 해볼 수 필요가 있겠고요.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친환경으로 분류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원전도 어느 정도 친환경 쪽으로 분류를 하는 수세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소형 원전 부분, SMR 같은 것들이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함께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친환경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최근까지 흐름 자체가 그렇게 크게 좋지 않았다라는 점인데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락했던 추세 그리고 바닷건에서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을 텐데 원전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좋은 이슈가 있었죠. 체코 수주 계약도 있었고 그 외에도 추가적인 수주 계약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의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로 이 원전이 부각이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앞으로의 국내 산업에서도 해외 추가적인 수주, 이슈, 기대감 함께 남아있다라는 점 바로 이 체코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외에도 앞으로의 하반기에 해외 원전 수주, 기대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이슈를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원전주들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도 있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정리해보면 원전은 사실 한 한 달 전쯤에 정말 좋은 소식들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수주 소식이 들려오면서 유럽에서 우리 K-원전이 확실히 경쟁력이 있구나라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강세를 보였던 섹터고 반면 친환경 관련해서는 조금은 시장에서 소외됐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전략도 조금은 다르게 갈 수밖에 없지만 함께 보는 것도 물론 유효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이슈입니다. K-뷰티 관련 주 52주 신고가 랠리 나온다. 네, 오늘 시장이 지수도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여줬지만 그 안에서도 급등 종목이 있었고 또 좋은 실정을 발표한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K-뷰티를 이끌고 있는 종목들이었습니다. 특히나 이 K-뷰티도 사실 좀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미용 의료 분야가 있고 화장품 분야가 있는데 오늘은 이 두 분야 나눠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이 우선 휴제와 파마 리서치 등의 종목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좋은 시세를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고 계신가요? 뭐 최근 들어 화장품주들이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았다가 다시 한 번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용기기 쪽에서 이슈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좋은 흐름들을 이끌 수 있었던 이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산업 전반적으로 북미 쪽에서 강세를 이루고 있는 점은 이 K-컬처를 비롯해서 이 K-컬처를 통해서 웹툰 부분, 그 외에도 다양한 산업군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 그 중에서도 K-뷰티, 화장품이나 의료기기 쪽에서도 충분히 부각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주들이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종목분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해외 시장, 특히 북미 시장에서의 성장세가 가파르다는 점이 굉장히 좋은 호재로 다가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K-뷰티 콘텐츠들 그리고 이 산업 자체에서의 인지도 상승과 함께 여기서 핵심적인 라인업 자체가 계속해서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인 부각, 추가적인 상승 흐름 나올 수 있겠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한 시세를 보여줬지만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수 있고 그렇다면 혹시 해당 종목들에 대해서 지금 진입하는 것도 가능한 구간일까요? 지금도 신고가를 가고 있지만 우리가 매수 의견으로도 볼 수 있는 종목분들이 상당히 있는데요. 여기에서 대형주 위주로 신고가를 가고 있지만 지지 라인이 어느 정도 단계로 지지된다면 우리가 여기에서는 추가로 다시 매수를 잡아볼 만한 위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지 종목분들 같은 경우에는 휴제리라든지 기타 미용기기 관련된 종목분들이 최근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룡 의료기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업체들보다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서의 매출 증가 늘어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외형 성장이 되면서 E-66도 상당히 극대화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외의 구조적인 성장기가 어느 정도 끝난 상황이고 글로벌 미용 성장 시장이 계속해서 연 10% 이상씩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체크를 해본다라고 했을 때는 기존의 제약 바이오나 K-뷰티 화장품 OEM 제품들 등등의 해외에서 약진을 이루었던 제품들 못지않게 미용기 관련 주들도 좋은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현재 좋은 흐름들을 나오고 있는 대형주들,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정보권들 위주로 지지가 나오는 구간에서 충분히 지금 매수도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지가 나오는 구간에서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미용, 의료기기 관련해서 지금 집중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이 K-뷰티 안에서 화장품 대장주들은 좀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오면서 주가가 굉장히 급락하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실적 부진의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대표님 앞서 지금 우리 실적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실 때 글로벌 시장에서 결국은 숫자가 찍혀야 하는 거고 북미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아모레퍼시픽은 조금 다른 상황인 거죠? 아모레퍼시픽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아모레퍼시픽이 화장품 중에서도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왔고 대표적인 설화수 등의 라인업을 보유하면서 중국 시장에서 엄청난 매출 성장세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 시기라든지 그 외 기타 악재들로 인해서 중국 시장에서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대표주들이 하락하는 흐름들이 나왔고 최근 들어서 영업이익도 상당히 떨어진 모습 어느 정도 회복은 하고 있지만 크게 성장하지는 못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돌파구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중국 시장에서의 부진을 지금 북미 시장에서 상당히 복구를 하고 있다는 부분은 보여지고 있는데요. 북미 시장이 확대되면서 이 K-뷰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최근 들어 외국인 수급들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지만 개인분들이 이런 매수세를 보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 이 아모리 퍼시픽의 성장 가능성 후에 북미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전망을 매우 좋게 보고 있다는 흐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중국 시장이 아무래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아모리 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사업 다변화, 다각화가 지금 굉장히 필요한 시기다라고 보여지고 앞으로 이런 아모리 퍼시픽이 성장하고 성장 동력이 더 지속되기 위해서는 북미 시장에서의 판매 증가 이 부분이 확실히 이루어지지 않아야 될까라는 부분 나오겠고요. 지금 아무래도 화장품 시장에서 가장 큰 파일을 차지했던 것은 기존 이런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던 부분은 중국 판매 부분 또 한 가지 체크해보자면 면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중국 시장에 아직 화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 그리고 관광객도 예전만큼은 회복이 되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북미 시장 성장 체크를 해보시면서 K-뷰티 그리고 대형주들도 올라오지 않겠느냐라는 기대 함께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아모리 퍼시픽 실적 이후에 주가 급락세를 필두로 이 실적 성적표를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주가 추이를 최근에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요. 그 실적이 나오고 나서 24%, 거의 25% 가까운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해서 내림세를 보였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급을 살펴봤더니 개인만 3거래일 연속해서 계속 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앞으로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해주신 건 지금 줍줍한 개인 투자자들 선택을 잘 한 거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선택은 화장품주를 좋게 보신 분들 선택 같은 경우에는 나쁜 선택은 아니었다라고 보여지지만 지금 추가로 매수하기에는 적절한 위치는 아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지금 우리 시장에서의 전체적인 수급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회복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쪽에서 수급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의 북미 쪽에서 어느 정도 수급이 나오고 그리고 판매 이슈가 있고 매출이 나오고 있는 이런 메이커들이 먼저 움직임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 나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아모리 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대에서 지금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중앙권 매출도 있겠지만 국내 매출 전체 영업이익 감소가 실적 부진에 이어졌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아무래도 이런 매출 감소 우려로 인해서 영중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점은 이 화장품주 전체적인 실적에 아직까지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겠고 화장품주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북미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대형주들보다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종목분들 위주로 먼저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 그 외에는 IT 반도체 쪽에서의 지금 주춤하고 있는 흐름이 있지만 앞으로의 반도체주들의 흐름, 좀 더 추가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화장품주들은 중소형주들, 대형주들보다는 중소형주들 위주로 체크를 해보시고 대형주를 매수를 보신다고 한다면 IT 대형주들 혹은 이런 조선주들, 방산주들 이렇게 대형주들이 매출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회사들 위주로 체크를 해보신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다른 섹터로까지 확장해서 투자 전략을 확실히 점검을 해주셨는데요. 이 내용을 종합을 해보자면 실적 숫자가 찍히는지를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시 K-뷰티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그러면 이 미용, 의료, 기기 관련된 섹터도 이야기를 했고 화장품 실적에 대한 부분도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 화장품주는 오히려 봄에는 좀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K-뷰티 안에서 더 유망한 섹터를 좀 세부적으로 좁혀보면 어느 쪽이 조금 더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갈까라고 보고 계세요? 지금 뭐 미용, 의료, 기기 쪽. 그리고 보톡스, 보톨리눅스 관련된 특수 제재들이 이슈를 가져가고 있지만 이런 제품들보다도 저는 화장품 브랜드 쪽이 아무래도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추가로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상승 폭이 크겠지만 여기서 전제되어야 될 부분, 바로 북미 쪽에서의 수익성 증가, 수익 다각화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고 하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견인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K-컨텐츠들의 부각, 이 부분을 통해서 K-뷰티도 다시 한번 도약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흐름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화장품 산업 같은 경우에는 OEM과 ODM 업체로 나뉘고 있는데 뭐 이전에 국내 화장품 브랜드는 아몰이퍼시픽과 LG생활관계광이 업계 투톱으로 굉장히 과점체제를 이루고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북미 시장에서는 다양한 브랜드들이 K-뷰티 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회사들 중에서 굉장히 브랜드 충성심을 가진 브랜드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또 K-뷰티 산업에서의 큰 회사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북미 쪽의 매출이 회복되고 파이프라인도 추가적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화장품 산업도 회복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의견 드리겠고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이런 중소형주, 북미 쪽에서 주목받는 중소형주들을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반기 실적 개선에 가져올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이 북미향, 북미 시장에서 숫자를 가져올 수 있는지 이 여부를 분명히 지켜봐야겠고 화장품주 지금은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 잠시 보여주고 있지만 앞으로 개선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K-뷰티, 미용, 의료, 기기 그리고 화장품주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다음 주장 대비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장부터는 어떤 종목, 어떤 섹터에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까요? 다음 주도 시장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느 정도 우리 시장을 이끌었던 AI양 반도체 주들이 약세를 이루었던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주도 섹터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장 흐름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중동 리스크 그 외에도 이런 분쟁들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방산주, 그 중에서도 해외 수출 이슈가 있는 현대로템을 가지고 왔습니다. 중동 이슈가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수 관점, 중장기적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수가는 4만 5,700원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짧게 5만 2,200원, 선절가 4만 1,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로템 중동 리스크 관련해서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오늘은 0.76% 소폭 오름세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가격 전략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SK인베스트 송가람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